야 열나 뜨겁다 이거 뭐 어우 이렇게 더우니 여름에는 한여름에 7월달에는 얼마나 더울꺼야 이거 돌아갈 수 있네 아주 그냥 뜨겁네 뜨거워 아우 출발 출발 여기 이거 또 근데 indeed 한우는 과을 안을 좀 휘파라네 시즈니스 쟤넘 왜 이렇게 뒷다까리를 열거 아냐? 뭐하는 아인데? 아 이제 물류센터도 다 접구나 아 이제 다짐은 여기 돌멩이를 짱돌을 가운데 하나 떨어지고 아우 저거 치우겠다 그러면 아장나겠다 누가 또 전세놓고 가는구나 길을 티블리 아줌마 아우 돌아가시겠어 그렇게 전세놓고 당기면 어떡할거야? 길바닥을 아우 돈 많아요 아우 아주 그냥 전세냈어 길바닥을 아 아줌마가 왜그러실까? 밥 해놓고 나왔냐 그러면 또 밥했다가 그냥 와갈때껀데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거 길바닥을 전세를 놓고 당기면 어떡하냐고요 아 다른 차까지 다 막아가지고 길을 아 상전이야 상전 김여사 저는 이 요거랑 안 먹었냐고 김여사님 아우 그냥 남들과 있잖아 그래도 약 500m 시속 60km 혹시 왔을까? 막 따라왔네 김여사님인데 아우 미치겠다 그냥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정해진 속도가 있으면 정해진 속도에서 스스로 당겨야 되는데 아우 갈때는 그냥 안가고 안가야될땐 마구 그냥 달려 아우 그러니깐 막 같아 뒤집어 봤지 아우 왜그런거야 그치 아우 그러지마요 아 무서워 죽겠어 여기 어디 가로등에 와이파이 여기 가로등에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달아놨어요 무려 길거리에 아 미치겠다 이 새끼들 진짜 왜그런거야 도대체 아우 얼마나 한국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길거리 가로등에까지 무려 공공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달아놨어 나 돌아가시겠다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저것도 보고 그냥 국뽕에 취해가지고 아우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길거리까지 그냥 와이파이가 무료로 빵빵 터져 이럴거라고 이게 뭐냐고 시호관 약 5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까난하기가 먹을게 없어가지고 막 굵어지고 파는게 아유 국뽕에 취해가지고 아유 휴발 아유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길거리에도 그냥 공공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 터집니다 이럴거 아냐 이럴거 아냐 약 3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아유 오토바이 아유 오토바이 아유 오토바이 예 더운데 그냥 저기는 뭐를 헐라하나 저기는 역을 만들라고 저렇게 산건가 땅을 그래가지고 헐은건가 역이 들어서나 여기에 지하철 7호선 역이 역이 들어서나 역이 들어서나 역이 들어서면 역이 동네 사람들이 좋겠는데 7호선이 이게 알짠오선 인데 이성매도 아주 꼬리꼬리한게 한가가황성이 있겠는데 여기도 아유씨 흐발 아이씨 골목에 끄리 끄리한 집 하나 샀으면 괜찮은건데 여기보다도 저 학교 저쪽 뒷길 뒤통네가 낫구나 역만 들어서면 괜찮은데 여기 생기나 안생기나 모르겠다 여기 어디 생기는거야 여기에 여기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사우리나 저 밑에는 성남시장이니까 너무 가깝고 이 정도가 딱 여기 생기나 보다 아 놀았네 이 동네 사람들은 혜택 받았어요 또 뽑기 잘했어요 개박 났어요 개박 7우선 역 생기는 바람에 근데 한 3년 3년은 몇 년에 되는거야 2027년에 되는거야 몇 년에 되는건데 제게 아 배달이 그냥 막 당길래 아 이거 쓰레지커바나 무서워 죽같다 이리로 당길때 저거 뭐 땡크같은건데 이거 휘까닥 넘어가면 난이 조지는거다 그냥 유튜브 강 나온다 그냥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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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Qingvir 이렇게 전기가 제일 높았구나 아 민식이 존도 없고 야야야야야 자, 부르미. 어디가는 버스. 13번, 13번. 13번 버스 입니다. 신흥교통. 공단 신도리 공단 펜트리온 3차 센트럴 파트 가봤자 개저땐 다운다니 공단 아우 민물장어 초골부위 전국 택배가능 민물명 탕자문 서구민물 노소매 아 여기 안에 홀도 있구나 장어 초벌 사다가 집에서 먹어도 괜찮겠다 편안하게 어린이보호 구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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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아우 토요일에 뜨거운데 희장에 사람 무장에 맞게 떠올라 하여튼 희장 앞에 뭐 세우라고 그냥 아이야 이씨 기아차 너 횡단보드에서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할까 이 슈발놈아 아 이 슈발놈은 새끼가 진짜 그것도 빠꾸기아를 읊는가 이 새끼 이거 그냥 서있어 아이씨 쌉싹으려는 새끼 이거 아이씨 이새끼 더불어 공산당 같은 새끼야 이씨 안녕 안녕 아이 그냥 해가지고 또 액셀 밟고 그냥 저 시장 안으로 날라 거기서 뭘 샀구나 또 주문시켰나 보다 테이크 배달아보라이지만 아이씨 아이씨 이때 세워놓고 그냥 가서 사람들이 그 횡단보드에 딱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아이씨 오늘 김여사들이 이렇게 많아 그지마 김여사들 아이씨 무서워 죽겠어 주정차 단속지역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마늘 엄청 싫었다 지금 마늘 나올 때인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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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태질을 하고 올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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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먹었습니다 일반 아이씨 sk allerdings 왜냐하면 린 스타러스가 1등! 린이 1등이야